첫 번째, 설쌤, 엘라! 스미발라, 키키! 스미발라, 장상한 해바라! 라이스 하울, 고지 쩌리! 동동라니! 혁일, 카밀! 최종, 오늘 좀 조금만 일으시겠어요? 오늘 인원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복붙이 어려웠으면 우리 여덟커플이, 일곱커플이죠? 여덟커플이 패널에 진출하셨습니다. 자, 이제 워밍업이 한 번 먼저 주어지겠구요 워밍업 후에 에이 카운트 16개의 퍼스트 스팟 그리고 에이 카운트 8개의 두 번째 스팟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드롬돌 그레이크 동안 잠시 숨을 고추신 다음에 올스케이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앞쪽으로 나와서 워밍업 자리를 좀 잡아주시기 바랄까요? 기둥은 한쪽으로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카메라를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. 살짝 돌려주시는 스팟이 그만할까요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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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해외위치싱 코미라 윤디엄 챔피언시 강준석민 씨를 출력하고 오고 계십니다 오늘 출력하고 오고 계십니다 오늘 출력할 때 출력하고 하죠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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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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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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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